여기까지 왔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할머일 수 있는 플로리아 멤버들 여러분들 저희도 서울에서 공연이 있거든요 일주일 뒤에 서울에서 벗긴을 또 할 예정이니까요 드디어 서울 산다 와아 네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와아 와아 이 친구 병신 네 마지막으로 인사 드려도 되나요?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셋 타임님과 지금까지 플로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와아아 와! 고양